김경수,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이 씨를 잊을 수가 없고 어두운 빛을 잃을 수 없다 하시나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주장했던 무죄를 저희들 역시 믿고 있고 김경수, 김경수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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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이 씨를 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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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승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승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두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 김정수 ​​ 김정수 김정수 헌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